안녕, EBS 친구들! 우리 초콜릿이 제일 맛있어. 우리가 제일 맛있다구. 아이들이 오면 우리 초콜릿을 제일 좋아할 거야. 왜? 우린 달콤하니까. 무슨 소리? 나처럼 색깔이 예뻐야 아이들이 좋아한다구. 그래도 내가 제일 달콤해. 야, 과자들. 너희를 누가 좋아하겠니? 맛도 없어 보이잖아. 그러게. 생긴 것도 울퉁불퉁 못생겼어. 그래도 우리는 엄마가 만들어서 몸에도 좋아. 그래서 맛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 절대로 손도 대지 않을걸.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와, 맛있는 거다. 으아아아! 으으... 하아... 정말 우리만 남았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 나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달콤한 초콜릿... 아냐 아냐 아냐... 사탕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을걸... 아냐 아냐 아냐... 엄마가 만들어준 고소한 과자가... 나는 정말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준 따뜻한 과자가... 나는 정말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준 따뜻한 과자가... 나는 제일 맛있어... 야옹야옹... 어... 왜...? 흠... 아... 너도 달라고? 흠... 흠... 아... 그만먹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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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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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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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디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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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안녕... 안녕... 안녕, 따무원니? 무슨 소리야, 따무야 모두 안녕 따무야, 너 뭐 먹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 말을 할 때는 사탕을 빼고 말해야지 미안해,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 심장 닦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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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우수, 씻어 очень 가져다 arius 전기 하하하 하하하 진짜 하하하 하하하 블라llen 어? 어? 아니 쟤는 왜 못 올라가? 너무 무거운가 봐.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래. 아니야. 여자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그래. 니가 너무 가벼워서 시소가 움직이지 않잖아. 아니야. 니가 무거운 거지. 아니하니까 니가 가벼워서 그래. 니가 무거운 거야. 어? 왜 그래? 내가 너무 가벼워서 시소가 재미없대. 니가 나한테 무겁다고 했잖아. 음...잠깐만. 너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니? 초콜릿. 이리 줘봐. 어? 움직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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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더 있으면 줘봐. 더 있으면 줘봐. jes進세요. 우워. 됐다! 와 재밌다 곰디야 시선타기 해주셔서 고마워 곰디야 고마워 아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 아 창피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초콜릿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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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을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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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다고 혼자 많이 먹으면 시소도 같이 못하고 맛있다고 혼자 많이 먹으면 그네도 같이 못하여 따무가 왜 안 놀까? 어? 뭐라고? 아니야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어 어? 따무야 어디 갔다 와? 저거 어? 뭐라는 거야? 너 또 사탕 먹고 있니? 이거 아파서 치과에 아하 치과에 갔다 왔다고 어휴 너무 사탕을 좋아하더니 아휴 얘들아 이 사탕 너희 먹어 그럼 이거 너희들 먹어 나는 엄마가 만든 과자 먹을 거야 자 싫어 우리도 과자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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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오면 오늘도 우리를 제일 먼저 집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희는 시커멓고 못생겼잖아 우리처럼 색깔이 예뻐야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래도 내가 제일 달콤해 야 과자들 너희를 누가 좋아하겠니? 맛도 없는데 그래 그래도 우리는 엄마가 만든 거라 몸에도 좋고 고소해 와우 엄마가 만든 과자다 엄마가 만든 과자 야 너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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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야, 어디 가? 같이 가! 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먹지 않던 날이 많아졌어요 야채는 먹지 않던 뱃살이 맥주에 뱃살을 버리기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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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형만 떠나다니고 싶어 졸졸졸졸졸 나도 형처럼 멋있게 하고 싶어 짠짠 짠짜잔 나는 형만 떠나는 따라재니 형처럼 빨리 커서 쑥쑥쑥 형과 함께 놀고 싶어 샤샤샤 어허 어허 곰지 안녕 어?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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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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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디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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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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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무야 같이 가 하하하 꼬람아 빨리 와 어? 기다려 따무야 빨리 오라니까 하하하 하하하 우하하하 구핌따아 풍선 봐라 하하하하 나 따무우랑 안 놀아 어? 왜? 같이 놀자면서 먼저 뛰어가고 아, 따무가 안 기다려줘서 화났구나 니가 너무 느리게 뛰잖아 니가 더 크잖아 까람아, 미안해 자, 여기 풍선 이건 내가 들고 다녀 자, 여기 음,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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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줄게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내가 할래 내가 잡을 수 있어 그래,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까람이가 잡아봐 어떻게 하면 까람이를 도울 수 있을까? 곰디야 까람아 곰디가 꼭 잡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마 그래 풍선 잡을 때까지 기다려줄 거니까 천천히 해 우와 됐다 그랬어 우와 내가 잡았다 그래 까람이가 잡았어 따무야, 고마워 응 우리도 고마워 까람아 함께 놀아줘서 으하하하 형, 어디가 가라 가라 같이 가 어? 빨리 와 빨리 와 형 같이 가 형 알았어 알았어 나도 형처럼 타고 싶은데 무서워 이차 나도 형처럼 타고 싶은데 무서워 저처럼 손 놓고 타고 싶은데... 우와! 재밌다! 히익! 으악! 나도 서서 타고 싶은데... 은랜 으악! 숭아야 공 좀 찾아줘 내 성장 축구 잘하네 형아 이거 너는 너 먹어 내 것도 있지 가야 나는 형아 그림자다 오늘도 형아를 줄줄 따라다닌다 형아 고마워 내 동생은 나만 따라다녀요 졸졸졸졸졸 내 동생은 나만 따라해요 콩콩콩콩콩 따라쟁이 내 동생 너무 귀여워 나처럼 빨리 커서 쑥쑥쑥 매일 함께 놀고 싶어 같이 가 알았어 같이 가 까람이랑 따무랑 그림자처럼 붙어 다녀 사이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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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니까 정말 좋지 친구들 안녕 또 만나 사랑해요 꿀씨가 손님들 식사하실게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좀 도와줘 네 어서 뭐하니 빨리 안 오고 네 자 이건 이가 안 좋은 염소 할아버지 거다 아니 나보고 채소를 먹으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이건 딱딱한 걸 좋아하는 다람쥐 아줌마가 네 아싸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아니 이 딱딱한 걸 나보고 먹으라고 에잇 흐흐흐흐흐흐흐흐 할아버지 토토리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자 이건 비린 음식을 좋아하는 고양이 아저씨 앞에 놓아라 어 엌 이거 누구 앞에 놓으라고 했지 에잇 모르겠다 흐흐 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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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린내 이걸 어떻게 막아 흑흑 모두 박이였네? 바꿔먹읍시다 나는 나는 생선 야옹야옹 고양이는 나를 좋아해 그러면 어디로 갈까? 나는 나는 도토리 대굴대굴 다람쥐는 나만 좋아해 내 자리는 어디지? 나는 나는 채소 음메 음메 염소가 정말 좋아해 그러면 어디로 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아이고 힘들어 정신없이 돌고 돌아 아이고 힘들어 내가 좋아하는 생선 나는 이게 좋아 곰지야 곰지야 안녕 어?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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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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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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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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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뭐해? 아 소꿉놀이 내가 아빠 에헴 여보 저녁엔 무슨 반찬을 하나요? 어허허 김치찌개요 어? 오늘은 생선찌개를 먹고 싶은데 아이 그냥 김치찌개 먹는다고 그래 우리 아빠는 생선찌개 좋아해 아 진짜 엄마 아빠를 위해 생선찌개를 해주세요 어? 어 그래 알았다 에헤헤 채! 곰지말만 좋네 에헤헤 자 아 예 억지나 생선찌개 아 조금만 한 번 마시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술아 엄마 좀 도와줄래 아 아 아 아 아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반찬도run 반찬도 놓아줬네 반찬 중으로 나를 만들었을 때 간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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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디디, 디디! 디디, 디디! 헉! 이게 뭐야? 자, 먹자! 내 포크는 어딨어? 나 젓가락질 못한단 말이야. 여기 있네. 달걀집이 너무 멀어. 에이! 아우! 나 때문에 식구들 모두 화가 났어. 아, 그래서 속상했구나.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까? 내가 아빠나 엄마라고 생각해봐. 나는 아빠 할 때 찌개를 좋아했거든. 그래. 소꿉놀이 할 때처럼. 응. 그게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날 거야. 소꿉놀이처럼 생각해? 응. 꼭 곰디 같아. 네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내가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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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숟가락을 숟가락 젓가락 놓을까요? 그래 줄래? 고마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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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엄마라고 생각해. 응. 여기는 아빠, 엄마, 동생 네 자리. 여긴 아빠 수저. 여기는 엄마 자리니까 엄마 수저. 그리고 젓가락질 못하는 동생은 뿐이야. 네 포크. 내 수저. 끝. 예쁘게 놓아야지. 아빠 젓가락도. 예슬아, 반찬 좀 놓아줄래? 아빠. 그건 누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아, 맞다. 이건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아빠 자리에 가까워. 달걀말이는 동생 쪽에.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나물반찬.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시는 생선찌개 끓였다. 사람이랑 나와.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을 мар assuming yah, 아빠가 아 그럼 이렇게. 여기에 놓으면 되겠다. 에헤헤 agement. 여기 다음 천앱은 아리 가는중. connected Johannes raccommodus. 데뷔 패티는 저녁 ladder 우와, 그림처럼 예쁜 식탁이네 그렇죠? 우리 예슬이가 차렸어요 와, 우리 예슬이 다 컸네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가까이 있네 자, 먹자 나는, 나는 생선찌개 매콤하고 시원해서 아빠가 좋아해 그래서 나는 여기 나는, 나는 달걀말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동생이 좋아해 그래서 나도 여기 수자들이 제자리에 아이참 예쁘네 반찬들이 제자리에 아이참 맛있네